에스킹 바깥쪽 다시 갑니다! 우중간! 넘어가는 김재현! 김재현의 솔로홍다! 우승의 배를 SK가 인천바대에 띄울 동산인 것 같습니다 3대1입니다 김재현 선수가 결국은 해결사로 나오네요 대단합니다 골뱱에 힘이 떨어진 거고 지금도 사실 인태훈 선수 공이 좋은 거였거든요 하하 김재현의 솔로홍란 이번 이닝의 두번째 홍란 정근우에 이어서 김재현도 홈런을 때려냈습니다 스코어 3대1 캐논이 대명성 다시 한번 되새기고 있는 김재현 이제 점수는 2점 차 낮은 공 역시 빠른 공이었습니다 놓치지 않고 홈런 직감한 후에 천천히 걸어가면서 홈런을 느끼고 있는 김재현 정근우가 제일 먼저 다가옷에서 튀어나옵니다 탈락 fasting audi'... 공격 재교육 줄어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